안녕하세요 연천문화원 원장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천문화원 원장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프리카 대지열병 때문에 원래는 강서리에 있는 강서리에 있는 거목요소에서 시제와 함께 미수문화제를 했었는데 대지열병 때문에 전부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걸릴 수는 없습니다. 좀 무리해서라도 시작을 했습니다. 미수문화제와. 구암야는 서해대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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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소리 아프리카 대상 역학중 대상 역학중 한음수님 축하드립니다. 고상으로 상대. 링라린이.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연천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문화원이 거기서 한몫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가는지 압니다.